동요 과수원길 C키로 설명드릴거에요. 노래 전주 부분은 아카시아, 다이아케, 빛, 머니날의 과수원길 마지막 4마디를 전주로 치고 들어가시면 되고 노래 첫 마디부터 설명드리면 C코드는 솔, 솔, 도 이렇게 들어가요. 그럼 솔은 코드 그는 5번하고 3번 솔을 같이 썼어요. 그러니까 5, 3, 도, 4, 3, 4, 그 다음에 솔은 다시 3, 4, 3, 4, 그 다음에 도 솔, 솔, 도 할 때 도는 5, 2, 동시, 여기 도를 쳐야 되니까 4, 4, 3, 4, 3, 4, 그래서 5, 3, 동, 4, 4, 3, 4, 도, 4, 3, 4, 3, 4,碗 3, 4, 3, 4 그 다음에 두번째 마디 도, 시, 라, 솔 봐서 과수원길 그 다음에 솔은 3번째, 아카시아꽃이 활짝 편네 거기는 솔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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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미, 도, 레 이렇게 가네요 나머지는 솔만 계속 펴주는 거예요 솔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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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도, 오이, 도, 사, 일, 사 여기 미가 일, 사, 도는 다시 이, 사 솔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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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미, 도 그 다음에 레 레는 G코드 3플랜트 2번줄 레 를 잡아주고 사, 삼, 사, 삼, 사 여기 동사, 삼, 사, 삼, 사 그 다음에 솔, 삼, 라, 삼, 시, 3번 그 처음 네 마디를 연결해보면 솔, 오, 삼, 동, 사, 삼, 사, 삼, 사 오이, 동, 사, 삼, 사, 삼, 사 오이, 동, 사, 시, 사, 아, 삼, 사 오, 삼, 동, 사, 삼, 사 그 다음에 오, 삼, 도,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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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사, 일, 사, 도 이, 사, 도 그 다음에 레 사, 삼, 사, 삼, 사, 솔, 라, 시 그리고 두번째 주 하, 양, 꼴 거기가 C코드로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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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5번, 1번 5, 1, 동, 삼, 일, 삼 솔은 3키로 3번줄, 1번줄 누려도 되죠? 3플렛에 3, 2, 3, 2, 3, 2, 3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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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그 다음에 이 이파리, 이거 해가 미, 레, 도, 라 그러면 5, 1, 동, 삼, 미, 레 3, 3플렛을 눌러주고 레 떼면 다시 도죠? 2, 3 도, 라에서는 에이 마이너를 잡고 5번, 3번 5, 2, 라 4, 3, 4, 3, 4 그래서 미, 3, 네, 도, 3 5, 3, 도, 4, 3, 4, 3, 4 그 다음에 눈송이처럼 날리네 거기가 G7 6, 3, 동시 그음하고 솔을 같이 쳐주니까 솔, 솔, 사 6, 3, 동, 사 4, 그 다음에 나머지 4번은 솔은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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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3번줄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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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그 다음에 파는 6번, 1번 여기 팔을 갖춰주니까 6, 1, 동, 삼 떼면 미 1, 3, 네를 눌러주고 4, 3 그래서 6, 3, 동, 사 솔, 솔, 솔 파, 3, 1, 3, 2, 3 그런 다음에 도 나, 이, 네, 도는 5, 2, 동시 3, 2, 3, 2, 3 도, 시, 라 여기가 도죠 도, 삼 시, 삼 라 그렇게 두번째 줄 하얀 꼬디 이파리 눈송이 잘 날리네 두번줄 네마디를 연결해보면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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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삼, 미, 삼 미, 삼, 예, 삼 도, 삼 사, 삼, 사, 삼 나, 육, 삼, 도, 솔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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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요길 보네요 미, 레, 도, 삼 미, 삼, 이, 삼 도, 시, 라 세번째 향긋한 G7을 해서 시, 도, 레 그러면 근음하고 6번하고 5번, 2번을 같이, 아니 6번, 2번을 같이 있죠 시 이름을 쳐야 되니까 3, 2, 3, 도 시, 3, 2, 3 도는 여기 눌러주셔야 되요 1, 2번 그 다음에 레 를 누르고 3, 2, 3, 2, 3 다시 6위 동, 3, 2, 3 도를 누르고 2, 3, 도 레는 3플레스 2번 3, 2, 3, 2, 3 그 다음에 꽃냄새가 C코드에서 도 도 도 레 미 그 다음에 실바람타고 솔솔솔솔이 렐 렐 렐 파 솔 이렇게 가네요 렐니까 코드 근음 4번하고 여기 레 4번 2번 동시에 치고 사이 동 3 렐 렐 렐 렐 렐 그 다음에 파는 여기 파샵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음하고 4번 1번 3 2 3 2 3 다시 4번 2번 동시 렐 렐 렐 렐 렐 사이 동 3 2 3 2 3 그 다음에 솔 솔은 이제 G코드로 여기 1번지 솔이 눌러져야 되죠 솔 3 2 3 2 3 베이스 러닝은 솔 라 시 솔 3 라 3 시 3 세 번째 줄 향긋한 곡이 연결해 보면 시 도 레 시 도 레 2 3 2 3 도 3 도 레 2 3 2 3 2 3 2 3 렐 렐 렐 3 2 3 2 3 솔 3 2 3 2 3 솔 라 시 그 다음에 이제 둘이서 말이 없네 네번째 줄 솔 솔 솔 도 여기는 이제 도시라 솔 솔 솔 솔 솔 솔 솔 솔 솔 도 솔 솔 도 미 도 레 여기가 이제 첫 줄 네마디랑 똑같아요 동구바 과수원 격이랑 똑같은데 솔 솔 솔 솔 솔 도 미 도 레 솔 라 시 처음 네마디 설명한건 똑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거기는 미 오일 동 3 1 3 미 미 미 미 솔 오일 동 3 미 미 미는 그냥 1번줄 미 그 다음에 솔 오일 동 3 2 3 미 미 미 미 솔 미 gil 마 미 와 그거야 bay 2 이때 그 다음에 f 에atra 이메 리 porque 명 3, 4, 3, 4 그리고 G코드 먼 옛날의 과수홍비를 거기는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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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, 미, 레, 도네요 그러면 6, 2, 아니 6, 3, 도, 4, 3, 4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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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솔, 솔은 3번 주막 솔, 4, 3, 4, 3, 3, 솔, 솔 그 다음에 파는 6번, 1번 6, 1, 동, 3, 떼고 1, 3, 레는 3, 플레이 2번 누르고 2, 3, 그 다음에 도, 5, 2, 동, 3, 2, 3, 2, 4 나머지는 5번째부터 쭉 긁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4마디 연결해보면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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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,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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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, 사, 미, 산, 미, 사, 미, 네, 도 다, 사, 삼, 사, 삼, 사,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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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, 미, 네, 도 이렇게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렇게요